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 그렇죠 언제나 늘 그래왔던 것처럼 뭔가 꼬롬하고 그지같고 혼미한 그런 사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의사 아들내미 잘났다고 예단으로 현금 육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시무 거기다가 더 그지같은 남친놈은 그 옆에서 자기야 파이팅 원제 연애결혼 의사 남친의 현금 예단 요구 저희 둘 다 30대고 오랜 연애 끝에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목에도 썼지만 저희 남친은 의사입니다. 내 전문직이죠. 그런 반면에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구요. 시댁에 인사드리기 전부터 시부모님들은 저의 직업과 배경을 다 들었고 그래 네들 둘만 잘 살면 된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자마자 바로 나를 잡고 식장, 스듬의 예약, 웨딩링까지 다 맞췄어요. 반지 말하는 거겠죠. 결혼 반지. 그러니까 이미 결혼 준비 끝나고 그런 뒤에 예비씨 댁에 인사를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예단이나 예물에 대한 대화를 오가는데 대화가 오가는데 헐 예비씨 어머니가 현금 6억을 요구하네요. 예단으로. 그것도 최소 금액의 6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집을 사는데 보태는 것도 아니고 남친 병원 개원을 위한 돈도 아닙니다. 그냥 예단으로 다 달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남친네 집안의 결혼 기준치가 6억부터 시작인 줄 제가 처음부터 알았다면 그랬다면 저는 절대 결혼 진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 집 사정에 도저히 안 되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기분 더럽잖아. 아니 애초에 연례 자체도 안 했을 거예요. 이런 걸 알았으면. 그런데 저희들 결혼 준비하는 걸 쭉 보면서도 조용히 입 다물고 있다가 니들만 잘 살면 나는 바라는 거 하나도 없다. 이래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어? 나는 네가 그 정도 당연히 해올 줄 알았지. 니네 집 잘 사는 거 같은데 아이고 개호 6억도 못 해오냐? 이런 소리는 기본이고요. 특히 제일 기본 그지 같은 건 돈 6억이 왜 없냐며 저랑 저희 집안이 다 의심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 학력 증명서는 물론이고 저희 아버지 사업장 사업자 등록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증명서류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랄랄랄랄라 다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여하튼 저희 집 형편에 6억은 절대 안 되고요. 최대로 가능한 건 2억뿐이다. 이렇게 남친한테 전달을 했고 그런 뒤에 이게 싫으면 나도 싫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최종 결정권은 남친에게 줬어요. 그러자 남친은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고 하면서 야 꽁꽁아 우리 이 역경을 잘 딛고 일어나자 우리 같이 노력하자 날 놓지 마라 등등등 울먹이는 소리로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아니 도대체 이 역경을 제가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우리집 최대치를 이미 다 밝혔는데 그런 만큼 남친입에서 나오는 이 노력하자는 말 이거는 은행이든 뭐든 어디 가서 땡빚을 내서라도 땡빚을 내서라도 유격을 가져와라 이런 말로밖에 안 들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부모님은 절대 속물이 아니야 아들로 장사하는 분들은 더더욱 아니고 그리고 솔직히 말이야 바른 말이지 돈 유격도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요구는 하지마 이러는데 도대체 뭘까요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이라니까요 저는요 당신들 비난한 적 절대 단 한 번도 없고요 오히려 아들을 잘난 의사로 키웠으니까 보상심리가 있을 수 있다 나는 그런 거 이해한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집 사정이 딱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나더러 대체 뭘 어쩌라는 거야 안 되면 나 포기할 거다 이랬더니 남친이 했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6억에서 2억으로 가는 4억의 갭 차이를 나는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많이 고통스럽지만 애를 한번 써볼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하루하루 고통이라니까요 어쩌면 좋을까요 여러분 댓글 1번 남친이 말하는 거 우리 같이 극복해보자 이 말은요 용기를 주는 게 아니고 너 뭐하냐 대출이라도 받아와 이거잖아요 댓글 개원비용으로 6억이 드는 거면 이해라도 한번 해보겠는데 뭐라고 예단으로 현금 6억을 가지고 오라고 이런 미칭 2번 아니 지금 지 엄마가 미쳐 날뛰고 있는데 그걸 보고도 말리는 게 아니라 쓰리 내면 쥐어짬 생각만 하는 놈이랑 무슨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고민거리에요 3번 깔깔깔 살살 구슬리면 조금 더 나오겠지 딱 이거구만 그래 6억이 안되면 4억이라도 해라 이러면서 선심쓰는 척 흥정하듯 깎아주면 그렇다면 이 똥멍청이 여자는 또 좋다고 냉큼 물을지도 모르지 뭐 깔깔깔깔깔 2번 보아하니까 저 남자는 쓰리 부모가 빚을 내서라도 유국을 가져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쓰리 내 부모 노후 박살나는 건 뭐 상관 안 하는 거죠 명심하세요 쓰리 부모님이 무리해서 유국해줬다가 나중에 길거리에 나 앉아도 나 몰라라 할 놈입니다 그러니 계속 우리 집에서 무리다 그러니까 계속 야 우리 집에서 유국은 무리다 이러고 버텨보세요 장담하는데 저 남자 말로는 극복을 해보자고 하면서 쓰리 랑 잠이나 자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돈 많은 집 딸내미랑 선봐서 쓰리 버리고 갈거에요 요즘 의사라고 무조건 떼돈 버는 것도 아니고 다들 똑똑하니까 현실적이라서 인생 즐기는 거 포기하며 오랜 시간 공부하는 한 만큼 그런 걸 다 보상받길 원하는 거야 3번 지금이야 결혼만 하면 다 잘될 것 같겠지만 넙 절대 아니죠 결혼은 시작일 뿐이에요 남친은 이미 계산기를 두들겼고 그 부족한 사업 이거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남친 부모님이랑 남친이랑 전부 다 똑같은 족속이라고 그냥 파혼을 하세요 아니 그지같은 고통받는 결혼을 도대체 왜 합니까 내 댓글 파혼 절대 못한다 내 알 두개 다 간다 4번 에? 그런 결혼을 왜 해? 아니 이걸 왜 고민하고 있어요 그냥 다 녹음하고 파혼할 때 그걸로 취소 수수료 싹 다 지가 책임지라고 하세요 평생 시가에 조아리고 살아야 하는데 이걸 고민합니까 종년으로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어디 그뿐이야 님 부모님이랑 마찬가지 완전히 개무시 당하고 살텐데 그리고 만약에 현금으로 2억 줬다가 이혼하면 님은 뭘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개선 안 써요? 못 받는다고 2억이든 6억이든 대 댓글 아니 쓴이 지도 의사 사모 욕심나가지고 들어 누웠구만 뭐 무슨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 끌 끌 끌 끌 5번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쓴이입니다 안되는거 뻔히 알면서 희망회로를 왜 돌리나요 어? 자 지금 가만히 눈을 감고 앞으로의 미래 결혼생활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돈이 계획된 결혼이 과연 행복할까요? 님 부모님은 무슨 딸내미 가진 죄인입니까? 저라면 의사가 아니고 대통령이라도 안해요 6번 제목부터 쓰니 심보 다 보이는데요? 선 아니고 연애로 하는거니까 우리 대충 퉁 치자 이거 아닌가? 7번 그 6억을 뭐 집 사는데 보태라 개원비용으로 투자를 해라 이런거라면 납득이 돼 근데 현금으로 그것도 시부모한테 예단으로 내놓으라는건 이건 말도 안돼요 집이나 개원비용은 뭐 공동명이니까 상관이 없죠 없는데 부모한테 그만한 돈을 주는건 저는 정말 뜻도 보도 못했어요 저희 집을 포함해가지고 주변에 사업하는 집들 사자 사위 볼 때 예단 예물 보통 한 5천 정도 했어요 집이랑 차는 여자 쪽에서 하는 상태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런거야 딸내미 마음 편하게 살라고 기죽지 말라고 그런거고 특히 명의도 딸내미 명의 아니면 지분 설정해가지고 공동명의 하는거니까 아무 상관없는거야 그런데 사돈 내에 현금 6억을 준다고 이거는 진짜 미친거죠 아들 장사하는거야? 그리고 저 남자도 그래 결혼시장을 전혀 모르고 뜬구름을 잡고 있는데 집에서 해준다는 그 2억도요 부부를 위해서 뭐 집이나 차 하다못해 시계같은 사치품에 쓸지언정 남자 부모한테 현금 주는건 절대로 안됩니다 못 돌려받아요 이거요 그냥 아들 잘 키운 뻥에 취해가지고 미쳐버린거라고 8번 그래서 그 6억으로 의사 남편을 사겠다 이겁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쓰니 미래를 사세요 내 댓글 그렇지 의사 남편 사오면 그 애 딸려오는 부속품으로 아들 팔아 돈 버는 그 집같은 시부모도 같이 오는거야 이거는 진짜 미친 거래죠 야 너 인생 다 조진다 후회하지 마라 9번 여자 명의의 집 여자 명의의 병원이라면 뭐 이해를 하겠어 근데 예단으로 현금 6억을 달라고 진짜 욕 나온다 10번 남자는 처음부터 쓰니가 현금 6억 정도는 충분히 해올 수 있는 재력과 집안 딸내미인줄 알았던거 같네요 님 극복하고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하는 그거 이거는 님을 사랑한다 소리가 절대로 아니고 돈 구해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전부 하겠다 이거에요 정신 좀 차려라 11번 의사가 요새 좋은가? 누가 뭐래도 돈이 짱이지 돈이 최고야 6억이나 해갈 재력이면 왜 굳이 결혼을 하겠냐 혼자 살아라 12번 말로는 노력하자고 하지만 도대체 뭘 노력하자는거야 구체적인 얘기를 안함으로써 여자에게 모든 책임을 정가하고 눈치를 보게 만들면서 그래 본인도 6억을 원했지만 그 갭 차이를 인정해보겠다 아니 이 뭐야 착한척하면서 사실은 전혀 아닌데 이 멍청이 여자는 이딴걸 고민이라고 하고 있다는게 참 마음 아프다 13번 뭔데 만약에 그 6억 줬다가 만약에 나중에 이혼하면 그냥 다 날리는거 아닌가 다 날리는거죠 저도 처음에 언뜻 봤을때는 뭐 개원비용을 보태라는건가 그런건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생돈 내놔라 이거네요 이럴때는 꾸민비로 한 5억을 달라고 하면 농담입니다 이야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어디 뭐 뭐 같은 집을 산다든지 뭐 병원 개원비 명의설정 해가지고 그런게 아니고 현금을 저렇게 달라고 그러고 못한다고 했을때 나 너 못 믿겠다 이러면서 증명서류를 떼봐라 이런 말을 들었으면 보통의 경우 학을 떼고 바로 엎어버릴텐데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 것은 있으니도 아까 댓글에 나온것처럼 그 의사 사모님에 대한 약간 우린 연애결혼을 했으니까 의리가 있지 이런 느낌도 좀 있지 않나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나 같으면 안해요 이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